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저희 방송 중에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복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요즘 중국 시장이 워낙 핫했었지 않습니까? 핫하게 가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중국 하면 제일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도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양회 양회는 대략적으로 워낙 한두 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설명을 주셔서 전인대 그 다음에 정협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개가 양회인 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성격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인대라는 것은 이번 토요일날 개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예산안도 심의하고 의결하고요 법률과 관련된 것도 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중국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반면에 정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문기구 형태고 선정기관 성격이 크고 또 실질적인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인대 정협과 관련한 양회가 벌어지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 60만 명의 인력들이 베이징을 3, 4선으로 꽁꽁 둘러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중심가 뿐만 아니라 전인대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같은 경우에는 개미 한 마리도 치는 못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시진핑 3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전인대에 오는 5천 명 대표들 그리고 당 관계자들 정부 기관들이 오로지 충성 서양만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충성 서양 그리고 굉장히 경계가 아주 삼엄해지고 심지어 몇십만 명이 온다고요? 60만 명이 지금 베이징을 봉쇄하는 데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게 안전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특별히 뭘 보여주려고? 시진핑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반대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보기보다도 인기 전, 인기 동안에 무려 20번의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번을 바라보는데 특히 그동안에 시 주석이 부패 척교를 하는 가운데 200만 명 가까이 당이라든지 그리고 국유업체 간부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숙청이 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방에 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신변 안전에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비인력에 세 겹, 네 겹으로 지금 싸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러면 이번 전인데 이게 이제 토요일에 개막합니까?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협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기간은 10일 정도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7일 정도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전인데도 토요일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 전인데나 정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경제 관련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가 어떤 거라고 좀 보면 될까요? 딱 세 가지인데요. 리크창 총리가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업무 보고하는 가운데 GDP 성장률 목표가 발표되느냐 안 발표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GDP 성장률은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14차 5개년 경제 계획과 관련된 안이 여기서 발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1인당 GDP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2035년까지 초장기 계획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전인대와 관련해서는 정치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203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지왕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겁니다 2035년이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기가 내년부터 상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2035년도면 10년이 넘고 15년 정도가 되니까 인기 5년까지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몇 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25년간을 집권할 계획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인기는 두 번의 그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3기, 4기, 5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모든 정책의 초점이 2035년도에 맞춰지느냐 아니면 2030년도에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규모가 되느냐 아니면 어느 쪽의 포커스가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화, 그린화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신에너지 자동차로 하겠다고 전기차 같은 거? 아니, 전기차가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입니다 뭐요? 여기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자동차가 포함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신차 판매가 2531만 대로 3년 연속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신에너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37만 대로 10%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자동차 전체 신차 판매가 165만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제는 상해나 베이징 같이 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우대 정책을 통해서 한 40% 올해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판매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는 거 하니? 주행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난 배터리도 개발시키고 또한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충전소도 확대시켜주는데 차량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박리 다매로 해서 돈을 먹고 당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충전소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 싸게 공급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놀랐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또한 인구 1천만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택시나 그리고 버스와 같이 공공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100% 전기 자동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CATL과 같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순항을 할 것으로 봤는데 문제는 원료라든지 첨단 소재와 관련해서도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만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실리콘밸리식의 성장 모델을 안 쓰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역량처럼 크게 높이 튈 수 있는 기업 유니콘 기업들처럼 승자 독식을 하면 주가도 좋아지고 투자가도 돈을 버는데 대신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구상하는 새로운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얼룩말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얼룩말 기업이 뭐예요? 얼룩말이라는 것은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ESG 투자가 해당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석이 자신이 기치를 들고 나가면 너희들은 군말 말고 나처럼 따라오고 내가 험한 길을 걸면 너희들도 와서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죽을 놈은 죽겠지만 살 수 있는 기업은 계속 나랑 같이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대신 이익은 이전보다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들이 좀 놀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대만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베이징을 출발한 고속열차가 대만, 타이페이까지 해저 터널을 통해서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그리고 전기나 통신 설비까지 깔아주고 이거를 타이페이에서 받아들인다면 아무래도 디지털 위엔화를 쓸 수 있게끔 시장 접근을 허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놀랐던 게 홍콩의 선거 제도를 개혁시키겠다는 겁니다 홍콩의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민주파를 제거시키고 공산당에 충성하는 애국자들만이 선거에 나서게 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 이번에 집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기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빈곤 탈출이라든지 코로나 극복, 부패 척결도 있지만 홍콩에 대한 완전한 직접 통치를 이루겠다는 게 시 주석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권 문제, 선거 문제까지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 5월 달, 작년 5월 달이었죠 전인제에 끝나고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번에 이런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된 미국의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물들을 지금 빠르게 청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급상으로 악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또 한 가지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인지 이번에 통과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핸드폰을 쓰거나 앱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신의 얼굴 인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력 데이터들을 해외로 빼돌릴 수 없도록 소위 말해서 해외 기업이라도 해외로 본사를 못 가져가기가 맞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알리페이라든지 텐센터의 위치시라든지 틱톡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한 이런 조치들 같은 경우는 무슨 사회로 진화하는 거니 행복한 감지 사회로 14만 명을 이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런 거니 중국에서 2020년 12월에 대규모 해킹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하이 공산당의 파일이 대량으로 해외 노출이 됐고요 또 해외 스파이 명단이 노출이 됐는데 이때 외교부 대변인 화칭이의 개인정보도 털렸고요 또 시진핑의 신복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자신의 딸이죠 시민치의 개인정보가 그냥 유출이 됐습니다 그 사진 나왔더라고요 얼굴 사진이 아니라 아이디 카드 번호도 있고요 주소, 여권번호, 홍콩, 마카오, 통행권 번호, 휴대전화 번호까지 그냥 다 털렸다는 거죠 세계적인 망신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보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을 상당히 중국 투자가들이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특히 홍콩도 엄청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배경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은 지금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중국의 양해를 앞둔 지금 이 상황 어떤 이슈들이 중국의 중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또다시 미국과 갈등 혹은 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방향들의 어떤 밑그림 같은 걸 그릴 텐데 그 그림들이 예측되는 방향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터진 사건인데요 바이든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못 봤고요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규제에 들어가거나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관련해서 전선이 무역이라든지 기술전쟁이 아니라 7개 전선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금융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전염병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7개 전선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탈아메리카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지완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쌍순환 전략을 2035년까지 중국의 주요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이 성장 방식에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시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7개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5년간에 걸쳐서 1700억 조 원을 투자를 해서 자체 공급망을 확보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반도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포함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동맹국과 함께 반도체뿐만 아니라 히토리오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성장 방식 차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국의 굴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탈미국 해서 가능합니까? 탈미국을 한다는 게 결국 내수 살리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 자기들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단 미국 향한 수출을 예를 들어 좀 줄인다고 하면 거의 중국 경제가 그렇게 2035년에 지원으로 올라갈 도저히 방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느낌적인 느낌으로 있고 또 최첨단 테크들은 다 여전히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2035년 넘버원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중국이 미국과 가장 다른 점은 자신의 동맹국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로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일대일로를 한다든지 건강 일대일로로 통해서 이들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위엔알 발행을 통해서 이들 지역권까지 중화권으로 묶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관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계속 경쟁 관계로 가야 되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중국 주주총회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시진핑의 인기가 연장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강대강 외교 노선을 지금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미국 견제 속에서도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상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신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밀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내 자원과 소비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통해서 하는데 혁신을 추구한다는데 미국의 이런 기술이라든지 생산성 없이 이게 혁신이 불가능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현재 매년 0.5%씩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감소에 인구 감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현재 상황으로는 제한적이고 앞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 그러니까 디지털 위해나 그리고 실크로드와 관련된 새로운 1대1로 사업들이 전개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럼 올해 중국 경제 관련해서 혹시 주의를 왜냐하면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잘 살펴보이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점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걸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됩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자금난의 봉착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금난의 봉착한 기업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기업, 개인, 정부의 부채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5경 7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경이요? 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무려 330% 되는데요 중국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이 터졌던 1991년도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210%였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을 하거나 부채로 축소시키지 않는 기업일 경우에는 국유기업이라도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부도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 5경 맞습니까? 네, 5경 7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듣는 분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셔서 나라가 크니까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창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3천 유엔 보조금을 준다든지 자동차 구입 시 3%에 대한 세금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는데 3월 달이면 다 종료가 된다는 거죠 지금 3월이요? 네, 올해 3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감소한과 동시에 반도체와 관련된 구입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산업들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연세 디펄트 문제 그리고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버블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돈 먹는 3대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비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으로 지금 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행의 부행장이라든지 그리고 경제 담당 장관이 직접 나와서 부동산 버블 경고를 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인들조차도 이혼을 하고서 이혼하면 한 집을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까지 지금 부동산 버블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터졌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주셨고 그런데 부동산,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한 상태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선, 2선 도시는 이미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없는 수준이고요 1선, 2선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베이징이 아주 핵심 그게 1선이고요 1선이고 각 31개 성시의 성도죠 여기가 2선이고 그리고 이런 성도 중에서 중용금 도시가 3선이고 그다음에 4선, 5선으로 내려가는데 이제는 3, 4선 도시까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2, 30억짜리 집들이 그냥 흔하게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중국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경기 부영을 해서 풀린 돈들이 주시장으로 오지 않고 거의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갔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부자들이 되고 그리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좀 부추겨서 토지 가격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손들이 우리나라 와서 또 부동산도 많이 사고 뭐 이런 거기서 돈 벌고 중국이 또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까지 와서 서울에서도 부동산 사고 뭐 이러는 거군요 그래서 부동산 불폐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갔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함을 가져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금카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하나는 또 보석함을 가져가고 자동차도 갖고 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으니 부모들이 이혼을 해서라도 주체를 갖고 그 중에 하나는 자식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하군요 여쭤볼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한 두 개 정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히토류 이거 수출 제한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던져놓는 건지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미국에 대한 견제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홍콩과 관련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중국에 대해서 특히 홍콩에 대해서 비자 중단이라든지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특혜를 폐지시킬 거고요 중국이 이에 반발을 하면 아무래도 미국인들을 철수시킨다든지 그러면서 금융 허브의 기능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중국이? 아니 미국이 아 미국이? 그랬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중국에 들어와 있는 채권 자금이 서방 자금들이 무려 6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와 있는 단기 자금들 그러니까 CP라든지 무역 어음 형태로 하는 게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이 갑자기 빠져나면 중국은 회색 코뿔서라든지 그리고 블랙스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 이걸 막기 위해서 현재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히토리 가지고도 공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히토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매장률의 30% 많을 때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까지 전 세계 생산을 했는데 현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만 전 세계 종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칼집에서 칼을 뽑기 전에 그 무사가 무서운 거지 칼을 뽑은 다음에 내가 도망가면 무서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리 카드를 꺼내면 실질적으로 중국이 더 많은 히토리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히토리와 관련된 재고가 1년 이상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점은 히토리를 적게 써는 고성능 자석이라든지 에어컴프리셔 같은 대체 물질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때문에 히토리는 아무래도 견제형 카드지 이것을 막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막 당장 실현될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겠군요 이거 카드를 썼으면 앞으로 2, 3년 정도는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들이 미국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면 페그제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지난 20년간 1달러에 7.7 홍콩 달러를 유지했던 이게 흔들렸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금융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라도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홍콩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이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거기서 돈을 빼간다든지 서방의 자본들이 거기서 나가면 사실 큰일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죠 왜냐하면 중국도 그런 일을 절대 바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국적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전체 수익의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이나 기술에 넘어서 금융 부분으로까지 정기화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테이퍼 텐터럼처럼 갑자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현재 중국 안에 있는 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로 정기화하기 전에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견디지 못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홍콩도 그런 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돈들이 실질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홍콩 달러가 폐그자가 무너지고 위엔화도 현재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요 또 중국이라든지 홍콩을 통해서 무역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P플레인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기업만 보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보면 중국에 대한 답은 나올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책 시장입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7월 1일 날 공산당 100주년 행사 때까지는 주시장은 여하튼 뛰어올려야 되고요 이거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신호탄은 5월달 정도의 중국이 이번에 화상 탐사 위성을 발사했는데 이게 화성에 안착하는 시점이 지금 화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5월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월 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때서부터 서서히 중국 증시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 속에서 본다면 현재 중국은 주가 조정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AI 아니냐 그리고 중국 문제 관련해서 도깨이방망이 같다 이렇게 소장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특히 지금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대에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대에 조금 많이 피곤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자주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아직 못다는 얘기들이 저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자주 좀 연락드려서 모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반갑고요 오늘 미스트로 결승전을 안 보시고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요일을 정해놓고 하든 아니면 하여튼 일주일 한 번 이상은 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문제가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그냥 얘기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정기적으로 매주 이렇게 좀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더 크게 듭니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사장님 정말 막힘없는 술술술 해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can't boundaries 평가에 좋다고 及 경제 전 Mend weitere cloud 아